헬로 마이트! 안녕하세요 호주를 소개한 남자 호소남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재미난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호주의 사상 최고치 집값과 임금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집값 상승 때문에 렌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엔 은행들도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더욱더 집을 사기는 어려워지고 있죠. 한 통계에 따르면 호주인의 31%가 렌트에 살고 있다는데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서 무려 3%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현재 호주 주정부에 명시된 세입자법은 집주인들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점점 렌트 거주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렌트 인구 10명 중 9명은 1년이나 그 이하로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는 세입자가 1년 이후에도 계속 그 집에 거주할지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이겠죠. 최근 통계에서 1547명에게 조사를 하였더니 50% 이상의 세입자들이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수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10명 중 7명은 이런 요구가 향후 렌트비에 상승을 미칠까봐 혹은 쫓겨날까봐 요구를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입자가 알아야 할 5가지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아무 이유 없이 쫓겨날 수 있나요? 정답은 O입니다. 호주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아무 이유 없이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는 OECD 국가 중 한 곳입니다. 만약 렌트 기간 중이라면 집주인은 퇴거 요청을 할 수 없지만 Australia Capital Territory와 Tasmania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에서 60일이나 90일 이전에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New South Wales, Queensland 그리고 Victoria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조금씩 수정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네요. 두번째, 거주기간 동안 렌트비가 상승될 수 있나요? 정답은 상승될 수 있다 입니다. 호주의 모든 주정부는 거주기간 동안 집주인이 렌트비 인상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Northern Territory, South Australia 그리고 Queensland 그리고 Tasmania 주정부의 집주인들은 이 조항을 Tenancy Agreement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주정부의 법률에는 집주인들은 세입자에게 30일에서 60일 이전에 렌트비 인상에 대해서 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내가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판다면 난 나가야 하나요? 정답은 X입니다. 모든 주정부 법률에는 집주인은 언제든지 집을 팔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렌트 기간이 남아있으면 집의 소유권이 이전된 뒤에도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집의 소유권이 이전하는 것은 세입자가 크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오픈하우스나 마케팅을 위한 사진촬영, 인스펙션, 그리고 빌딩 인스펙션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뿐입니다. 또한 명심해야 할 점은 집주인은 집을 팔기 위해 집을 살려는 미래의 구매자들에게 집을 보여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주법에 따라 앞으로 계획을 세입자에게 알려주었다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로서는 집을 단정하게 정리해 놓아야 하지만 꽃을 식탁에 둔다는 등의 과도한 노력은 필요는 없습니다. 넷째, 애완동물을 키워도 되나요? 정답은 O입니다. 많은 호주인들은 애완동물을 좋아하고 62%의 호주인들은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완동물의 호의적인 렌트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현재 빅토리아와 퀸즐랜드 등 몇몇 주에 따르면 집주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세입자가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을 반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애완동물에 대한 법률이 주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집주인과 타협하여 뒤뜰 같은 제한된 곳에서만 키운다든지 혹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방역비용을 더 지분한다든지 혹은 더 높은 렌트를 제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내가 렌트한 집을 또 내가 쇠를 놓아야 되나요? 정답은 O입니다. 하지만 만약 방을 세놓고 싶다면 집주인과 서명 계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New South Wales, Victoria 그리고 South Australia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방을 세놓고 싶다고 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집에 너무 많은 사람이 살아서 인권에 침해가 되는 경우 집주인은 NO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렌트를 살면 명심해야 될 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제일 좋은 것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하여 타협점을 찾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 꼭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도 유익한 소식을 들고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빠이빠이 그럼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소식을 만나요.